아아 트롤레벨이구나 설명에 JK 있어 트롤레벨이구나 아아아아 카이존인줄 알았어요 한국말은 끝까지 읽도록 하자는 교훈을 주는구나 요렇게 빨리 가야 여기 뭐죠? 여기에 뭐 있어야 되는건데 위로? 요렇게 10원을 먹으면 아래에서 뭐가 튀어나온다 나와 그렇지 저러고 이제 난 죽었어요 밀라고? 아 못먹냐? 요거는 아무것도 없나요? 그러네요 내렸다가 여기서 바로 여기서 바로 위로 뛰면? 이게 가능하다고? 여기서 이거 안 들어가진 파이프였어요 오른쪽 저거 그렇지 아래 아 씨 씩 아!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면 알아서 보내준다는거야? 쇼 그러네 여기에 있으면 알아서 보내주네? 아! 뭐야! 아이 뭐야 이거 그렇지 아이오 뿌듯해 이거를 정확히 예측했다 고우 어 파워? 아씨 아 아 뭐야 왜 벗겨지나 했어요 오른쪽 겁나 얄밉게 여기 세이브 포인트 깔아왔네요 이거 쓰라는 건데 아니라고? 왜? 어떻게 되는데 알아서 터져주고 아 여기가 눈표 블럭 때문에 무조건 터지는구나 아 어 아 그냥 들어가고 아 아 아 어허허 망설이지 말고? 이렇게 가면은? 된다고? 흐아 아 아 아 진짜 다시 여기다 그 거지? 이렇게? 한번 더? 내려 왔지? 아까 거기네요? 이제는 반대로 역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고?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만약에 내가 링크를 안 먹었으면 저 불꽃이 버섯으로 변할 거야 자해를 하는 거야 이러면? 그렇지 이렇게 준다고 이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파워는 잡는 순간 위로 승천할 겁니다 아마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비껴서 잡아야 되는 게 맞았겠죠? 왜 오른쪽이죠? 어 었 문제없는 거지? 설마 이게 헐 피? 왜 눌러야 되죠? 어허허허 아래로 가고 요거는 못하죠? 아니 안되는데요? 아 되네? 여기에 있었네? 그래서 아까 벽에다 붙여서 하라는 거였구나 이거 왜 들어왔지? 여기서 구름을 파라고? 어디로 나오는데? 어디로 나와? 어디야 이거? 그렇지 아닌 거 같은데? 어? 왜 수퍼볼이야? 힌트! 그냥 지나가시오 그냥 가? 전문 요게 오른쪽으로 쳤어야 했는데 이거 어 터지네? 된건가? 이거 아 이거 예상하고 들어갔는데 뭐? 어? 이렇게 했다구요? 내가? 어허허허 씨 어? 어 살았어? 어 왜 살았어? 어떻게 살았지? 어? 아니 Ai 너 Р keyboard 한글자막 by 한효정